농협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판논술 면접팀입니다. 오늘은 농협대 전문대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 계획을 2023학년도 기준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전형 요약, 모집 인원, 지원 자격, 전형 일정 순으로 차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대학별 고사 논술고술 면접 전문 스판논술 면접팀에서는 농협대 입시 분석을 진행해왔습니다. 먼저 전형 요약을 보겠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1차 전형은 전적대학교 성적 30%, 논술 70%를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2차 전형에서 1차 성적 70%, 면접 30%로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이어서 모집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 원인 108명 중에서 전문대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으로 50명을 선발합니다. 제일 많은 인원을 전문대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원 자격은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서 7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술고사는 23년 1월에, 합격자 발표는 23년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팀에서 농협대 전문대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 계획을 2023학년도 기준으로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